아 그냥 봐도 제가 봤을땐 간단히 안될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뭐가 안되세요? 인게임 그러니까 게임할때 아 게임할때문제세요? 네 이게 다운이 그냥 바로 되고 무한제부팅이 되긴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게임만 되다가 네 유튜브나 뭐 이런 그쪽으로 갔을때 영상 재생만 돼도 이렇게 갑자기 다운되다가 또 이제 온도문제가 싶어가지고 좀 방을 좀 차게 좀 에어컨 틀거나 그러면은 네 되다가 안되다가 다운된다라는거 하고 되다 안되다라는걸 이제 직접적으로 딱 표현하시면 다운된다는건 멈춘다는 얘기세요?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화면이 블랙으로 나갔다가 아니면 리부팅된다는 얘기세요? 정확히 어떻게 리부팅이 되는거에요? 뭐 해보신거는요? 뭐 아까 댁에서 뭐 에어컨키고 뭐 이런거 말고 시스템적으로 뭐 해보신건 없어요? 시스템은 이거 그래픽카드가 좀 워낙 뜨거워가지고 네 1080ti네요 네 근데 1070으로 집에 서브로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봤는데 네 그것도 좀 시간이 더 이제 그러니까 플레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다운이 되긴 하더라구요 리부팅? 네 리부팅 지금 화면 안되나요? 지금 저는 게임만 하다가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인터넷 할 때만 막 그때도 같이 다운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게 라디에이터를 각각적이면 바깥으로 불어주는게 사실 좋은데요 안쪽으로 돼있네요 그렇죠 다 흡기 줘야돼요 펜도 지금 흡기로 다셨어요 설치하실때 아예 흡기로 다셨기 때문에 아 위에가 안되나 위에도 잘하면 안되고 메모리도 그렇게 안되겠구나 요 조그마한 컬러 요런것도 고객분이 다신거에요? 네 제가 그냥 여기 전원부가 화두 뜨겁다 그래가지고 네 찾아보고 해서 그 아하하하 일단은 그래픽카드에서 열이 상당히 많을거구요 네 본체 안에서 막 열기는 그래픽카드가 제일 줄거고 라디에이터가 불어주는게 아니라 또 흡기로 빨아들이다 보니까 어디 뜬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본체 안은 상당히 뜨겁겠는데요 cpu 온도는 괜찮네요 cpu 온도는 제가 봐도 안되거든요 네 온도는 괜찮은거 같고 고주파 이 음도 갑자기 생긴거라구요 어디서요? 그래픽카드 쪽에서 해요 어디서요? 지금 이 소음 자체가 들리실거에요 좀 돌린 상태에서 더 그게 확실히 나는데 지금 초반이라 안하시거든요 근데 좀 돌리면 또 고주파움이 들려요 그 고주파움도 되게 애매하더라구요 파워 서플라이나 그래픽카드에서 고주파움이 보통 나는데 제도사 쪽에서는 정상이라고 인정 안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자차를요? 네 고주파움을 근데 없다가 생긴거는 그렇죠 저희도 보내보는데 물론 교환을 해주긴 해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이 고주파움이 발생하는거는 사실 교환 대상이 안된다 라고 얘기를 보통을 해요 그러면서 정원하면 리퍼로 이번에 한 번만은 바꿔주겠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고 안좋죠 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정상이라 그래? 그럼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고객분 말씀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고객분 말씀을 쭉 듣고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면 그래픽카드에요 제가 봐도 그렇고 네 이거 갈아 끼웠을때도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쓰는데도 그렇다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현 시스템은 제가 여러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레드마크 파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테스트용 파움을 물려서 지금 소음이 크게 나는거 여기 조그만한 펜에서 나는거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을때 스레드마크 파스만 돌리면 바로 리부팅이 됐거든요 연속 세번 그래서 제가 지금 파워가 의심이 되서 지금 장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 조체 후에 파스가 정상적으로 리부팅되지 않고 고객분께서 맡겨놓으실때 파워 서플라이가 1000와트짜리라고 했던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EVGA 제품인가 모르겠어요 1000와트라고 했는데 뭐 와트 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제품이 고장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니까 자 지금은 기존에 사용하던 파워 다시 연결을 했고요 당연히 라디에이터 펜도 돌고 LED도 붙으러 오고 하다보니까 이제 조용해졌죠 스레드마크 파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주 문제는 리부팅이거든요 게임중에 리부팅 사용중에 리부팅 최근에는 영화 보거나 인터넷 검색할때도 리부팅 자 보셨나요 이런 시스템 점검하려면 계속 옆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증상 보셨죠 바로 또 리부팅 그래픽 드라이버도 새로운 버전 다른 버전으로 다 재설치 해봤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돌렸을때도 리부팅 되거나 하는 증상이 있는지 아이다64부터 해서 좀 더 돌려보고 이제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시스템은 제가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동안 계속 반복 테스트를 좀 했고요 기존 파워 연결해서 플레이도 해보고 다시 또 저희 테스트용 파워 물려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해봤을 때 확실히 기존 파워 사용하던 파워 보니까 그냥 EVGA에 1000W짜리더라고요 EVGA에 1000W짜리 저 파워 연결하면 바로바로 나가버립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고 파워 교체하고 나서 버닝 테스트 아이다64 퍼포먼스 테스트 이런 것까지 그냥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마지막으로 OCCT도 좀 돌려보고 있는데 1시간 반? 계속 해봤고 파스도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뭐 이상이 없습니다 다운 안되고 재부팅 안되고 잘 돌아가요 주호 증상 리부팅 되는 증상 그 증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파워는 AS를 받던지 조치를 하던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EVGA 1000W니까 교체보다는 AS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G 스케일 메모리는 보니까 XMP를 꺼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기왕이면 게임 메모리니까 XMP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 PC는 이 컴퓨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또 시간 소모가 꽤 많이 됩니다 한 하루 반나절 이상 돌려본 것 같고요 컴퓨터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죠 기존 케이스는 블랙이었는데 컴퓨터가 화이트로 변신을 했습니다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케이스 교체 작업을 했어요 이제 기존에 영상 처음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라디에이터가 전면에 있다가 또 흡기로 있어서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케이스 교체를 작업을 하셨습니다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 DLX21 화이트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기존 쿨러 시스템이 커세어 기존 쿨러를 사용을 하려다가 또 몇 개만 쓰고 몇 개만 안 쓰고 허브 써야 되고 컨트롤러 써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기본 DLX21의 옵션 사양인 쿨러로 사이드 두 개를 장착을 했어요 사실 케이스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한 대 판매해서 새로운 PC를 파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케이스 교체 작업하고 재조립 완전 다 뜯어내서 하나하나 청소하고 재조립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대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AS 처음부터 오늘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CPU 지금 i9 9900K 사실 9900K 정도 되면 상당히 고사양의 상급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i9 9900K에 최고 온도 시네베이스 돌렸을 때 2.0 버전으로 돌렸고요 최고 온도가 43도 나왔어요 이것도 잘 잡히는 거죠 사실 9900K에 시네베이스 돌렸을 때 50도가 안 나왔다면 이것도 꽤 잘 잡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크라켄이라는 이제 수냉쿨러가 또 괜찮은 거라서 볼 수도 있고요 이 수냉쿨러 라디에이터 펜은 보니까 140mm 에요 140mm 펜 두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잘 잡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D 마크 파스도 한번 돌려봤고요 파스도 오류 이상 없이 잘 끝까지 작동이 됐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이 파스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었거든요 파스돌리면 바로바로 리부팅되고 툭툭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잘 작동 됐고요 중요한 거는 점수보다 온도죠 1080ti 최고 온도 70도 정도 되네요 이 현 시스템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꺼짐 없이 잘 작동이 되고요 케이스 교체하면서 사이드 기존 옵션 쿨러 120mm 두 개 설치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파워불량이었기 때문에 EVGA 1000W 파워는 빼고 고객분께서 시소닉 파워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구할 수가 없거든요 품절이라서 시소닉의 GX-850 850W 차례 파워를 보내주셔서 장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버닝 테스트 한 다음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